사장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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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 갔다 왔어요. 아 그러셨어요? 네. 왕복 한 60킬로 이상 달랐다고 갔다 왔는데요. 네네. 응. 뭐 하여튼 뭐 제가 좀 굉장히 예민해요. 네네네네. 차의 그 소리도 그렇고. 네네. 굉장히 그 하여튼 스무스 해지면서 네네. 차가 아주 뭐 잘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정도 뭐 7, 8개, 8개 정도 닿았으니까 그 정도면 포준으로 다는 건데 그 정도 닿아도 다 다세요. 타보시면. 엑셀 반응이 바로 틀려지니까.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잘 나가네요. 네. 다행입니다. 그리고 우선 그 60크루는 무서워서 내가 운전을 못하고. 아 네네. 한 그 크루스 컨트롤 해가지고 한 120킬로 정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달려봤거든요. 네네. 여기 그 바로 정의정부에서 네네. 타는 거 갔는데 아주 그 뭐 굉장히 그 뭐랄까 부드럽다 그럴까. 예예예. 네. 안정성이 있네요. 굉장히. 네. 안정성이 있어요. 차가 또 틀려집니다. 네. 오늘 이만큼 좋아지시고 오늘 달잡아자 이 정도니까요. 타시면서 또 더 좋아질 거니까. 더 좋아질 거니까. 네. 체크 한번 해보세요. 네. 알았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사장님. 네. 고맙습니다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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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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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